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데, 올해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없다며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이 빌라에 살던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 빌라에서 혼자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간 가족이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나 약물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극단적 선택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도권 일대에 주택 천여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직접 경찰에 전세사기 사건 접수를 한 건 아니지만, 유족이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는 숨진 A씨를 추모하고,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